제 150주기 광성제가 강화에서 치러졌습니다. 광성제는 1871년 미국의 로저스 제도 침대가 통상 개방을 요구하며 침입해오자 이에 맞서 싸운 어재연 장군과 350여 명의 조선군 병사들의 넋을 기리는 행사입니다. 매년 음력 4월 24일 광성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양재형 기념사업회 회장과 어재선 함종어씨 충장공 현손 등이 헌관을 맡았으며 배준영 국회의원과 신득상 강화군의회 의장 등이 제례에 참여했습니다.